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계호입니다. 요즘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이슈가 상당합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새롭게 EGMP 플랫폼을 소개하고 나서 더욱 그렇습니다. EGMP 플랫폼 소개에서 주행거리가 500km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서 전기차의 실제 주행거리는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EGMP 플랫폼을 적용한 아이오닉5에 비해서 EB6가 주행거리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주행거리 이슈에 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EB6는 후륜구동 19인치 롱레인지 모델 경우 주행거리가 475km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오닉5 롱레인지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살짝 증가했습니다. 이를 감안해도 주행거리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은 19인치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거리는 429km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72.6kWh입니다. 반면 기아 EB6는 19인치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용량은 77.4kWh입니다. 즉 4.8kWh의 배터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용량이 6.6%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주행거리도 6% 전후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합니다. 429km의 6.6%는 28km입니다. 그래서 예상해보면 EB6 롱레인지의 주행거리가 457km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인증받은 주행거리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18km 정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차량 디자인이 EB6가 더 날렵해서 공기저항이 적어서 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차량의 무게가 증가해서 주행거리에 악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는 배터리 용량 증가 분만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동일한 시스템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오닉5하고 EB6가 동일한 모터 성능 또 동일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EGMP 플랫폼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 중 다른 것이란 냉각수 변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이오닉5는 두 개의 냉각수를 사용했고 EB6는 하나의 냉각수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오닉5의 냉각수는 각각 모터 임버터 냉각과 배터리 냉각으로 그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결국 EB6는 모터 임버터 냉각과 배터리 냉각수를 1원화해 있고 저전도 냉각수를 모터와 배터리 냉각에 같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 인피니온의 보도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피니온이 5월 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서 현대차 얘기가 살짝 나와요. 800V 시스템을 쓴 EGMP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리고 현대차 개발팀의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By Using Traction Inverter 구동용 인버터를 써가지고 이 구동용 인버터는 인피니온의 실리콘 카바이트 기술인데요. Cool SIC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신기술이죠. Cool SIC 파워모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갖다가 more than 5%, 5% 정도를 더 늘렸고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효율성이냐? 로스 오브 적은 손실,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트 솔루션을 통해서 전력을 적게 소모함으로써 주행거를 더 늘릴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어베일러빌리티가 있는데요. 쿨 SIC가 인 프로덕션, 현재 생산 중이고 Will Be Available Starting June, 그러니까 6월달 2021년 6월부터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언급했듯이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429km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429km의 5%가 21km 정도가 됩니다. EV6가 예상한 것보다 주행거리가 18km 더 증가했다고, 더 나왔다고 얘기했는데요. 거의 5% 정도의 주행거리에 가깝습니다. EV6의 배터리 용량 증가분은 약 차량 무게 27kg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EV6가 아이오닉5와 동일한 무게의 조건이라면 21km 증가가 예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분석은 현대차의 의견이 아닌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기차 구매에서 주행거리만 따진다면 아이오닉5보다 EV6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